안녕하세요. 강명주 스킨앤바디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강명주 스킨앤바디는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드리는 다양한 피부관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피부상태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하여 기대하신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으로 보답드리는 강명주 스킨앤바디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